아니, 그게 아니고... 그게 아니라 뭐! 저기 타자... 이새끼가 장난을 치다 치다 이제 내 앞에까지 장난을 쳐! 야, 이새끼야! 넉바로 서, 이새끼가! 이새끼가! 넉바로 서, 이새끼가! 웃겨! 어? 그래, 이새끼가! 나도 웃기다! 나도 웃겨, 이새끼가! 이란 나쁜놈 이새끼! 그만합시다! 씨발 애 잡겠네! 너 뭐라 그랬어? 너 지금 뭐라 그랬어, 이새끼가! 에이, 씨발... 씨발! 이라, 이 호러새끼야! 에이, 씨! 학교 안 다닌다니까 아냐! 선생님 다야? 선생님 애들 막 펴도 돼? 어? 씨발 배속정 띄고 맞자 한번 뜰까? 씨발, ㅅ도 아닌거죠? 야, 경찰 불러! 경찰 안 불러, 이 새끼야! 이라, 이 싸가지야! 야, 이 새끼야! 아이씨. 아이씨! 아이씨! 야, 이 새끼야! 아이씨! 그냥 걸쳐볼 텐데 개 이 새끼들. 알았어? 몰랐어? 이 시빠놈들 확.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. 뭘 걸쳐?